스피드 종목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혀민 이사의 픽부터 보면요. LIGNX1과 DY파워, 비올, 덕산네오룩스, 1EQNC 이렇게 5가지 주셨고 정태근 이사의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한솔케미칼, 하나마이크론, LG이노텍, 효성중공업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10가지 더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벌써 유튜브에서 추가 종목 중에 관심 가는 게 많다, 좋다라는 이야기 댓글로 달아주시고 계시니까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혀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종목, LIG 넵스온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방산을 하나 더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지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방산도 조선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헤비 인더스트 쪽에서 봤을 때 수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3분기 신규 수주 금액이 한 3,700억, 그리고 올해 누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1조 3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주의 어떤 양재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매출에 대한 성장성도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사우디 양, 지금 천궁 2에 관련된 부분들 연내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주 양이 지금 아랍 에미네이티브 때보다 수주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 또 수주가 또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상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향으로 비궁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미국 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레퍼런스를 좀 확보한 데서 좀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사우디 양, 아랍 에미네이티브 같은 중동 쪽 여기에 더해서 미국 향이 더해진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레퍼런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남아나 남미 쪽으로 좀 지역을 좀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IG 넥스원 방산주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아까 현대로템도 주셨는데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후반전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에서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묵식하고 길게 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좀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OLED 쪽도 이제 호재가 좀 발생이 됐는데 이제 그동안 얘기만 무성하게 나왔던 애플이 이제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가 되는 이제 아이패드의 OLED를, OLED 패널을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2월경에 초도 물량을 양산해서 납품할 예정인데 이게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보다 물량이 작고 이 패널, 그러니까 교체 주의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물량이 아니라면은 주된 캐시카우은 조금 약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보조적인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도 올레데오스 시장이 좀 더 열리게 되면서 저희 만약 비전프라 같은 이제 엑살 기계 이쪽이 좀 열리게 된다라면은 OLED는 그쪽이 좀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름꾼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이제 OLED 패널을 채택하게 되면은 수혜주를 찾기 마련인데 일단 저는 주성 엔진영이 일단 수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블릿 PC는 교체직이 길기 때문에 OLED 패널 수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산소화에 추분침수를 막아주는 이 밀봉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즉 봉지 공정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수혜주이기 때문에 올리쭉 보게 되면 일단 대장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뭔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잘 소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윤현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일곱 번째 종목 DY 파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 장비 쪽에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1위 건설 장비용 지금 유압 실린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의 자동 제어라든지 동력 정달에 지금 필요한 부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한 4,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37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결국 가이던스를 넘어가는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두 자릿 숫자 한 40%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간 이유는 특히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좀 상반기 특히 이제 8월 정도까지는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굴착기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소를 했죠. 한 4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법인 쪽에서의 어떤 실적은 점진적으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메인 시장이라 볼 수 있는 북미 같은 경우는 굴착기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도 좀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Y 파워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이죠. 네. 일곱 번째 종목은 한솔 케미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통민주님이 주성 엔진이 공매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 잠시만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HDS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화면이 가능한데 이거 보시면 최근에 주성 엔진이 같은 경우는 공매도 동향을 보시면 상당히 수량이 감소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S에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솔 케미칼. 빨리 빨리 하십시오. 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 기대가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가동률을 봐야 됩니다. 가동률을 봐야 되는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삼성, 하닉스가 적절한 것을 보신 바와 같이 가동률이 좋지가 않고요. 그렇게 본다면 소모품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울브레인, 동지세미캠,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HBM이 이슈였기 때문에 그쪽 때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한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좋지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을 한다는 것들. 3분기 같은 경우 3분기여서 4분기도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집니다. 4분기도 3분기에 대비해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낮아진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부합을 하거나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시고요. 삼성자 메모리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이제 4분기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바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 1분, 내년 1분기 기점에서 반등 가동률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그 공장이 들어가는 소품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 이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17만 원 부분에서 일단 하락은 멈췄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가적인 바닥 확인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자 하익세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수술 동향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이제 바닥이 시대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 케미칼까지 함께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 윤현민 이사장님 바로 갈게요. 네, 8번을 좀 뭐 비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은 이미 좀 발표가 됐죠. 특히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9억, 영업이익은 6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3%, 특히 영업이익은 70% 이상 증가한 좀 상당히 실적의 고공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역대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만 3분기도 역대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분기 실적을 계속 갱신해가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최대 수출 지역이죠. 북미 시장을 좀 필두로 해서 좀 매출이 전 세계 고로고로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아시아 쪽에 대한 판매도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퍼맥스라는 제품이 좀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아시아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이어서 태국까지도 상당히 좀 이제 수출에 관련된 지역이 넓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이 넓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올 연말 뭐 브라질 인증도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미 쪽에 대한 매출도 한번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력 제품이죠. 스칼렉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좀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판매되는 나라 개수가 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충분히 4분기 내년도 성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 아까 클래시스도 하나 나왔었는데 비율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태현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후반전은 거의 IT 특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HBM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상을 좋아합니다. 새롭게 이제 HBM을 예를 들게 되면은 HBM 관련된 어떤 새로운 신상주 부각되는 걸 좋아하는데 가장 최근에 부각된 게 DIT, 레이저 언어링 관련돼가지고 이제 하이익스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기업들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나오게 되면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그 이전에 좀 기둥이 될 만한 기업들이 이제 하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인데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당연히 추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SK 하이익스 쪽에 후응적 물량을 다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하이익스가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설비티를 한 10조가량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와 관련돼가지고 장비 관련된 기업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었지만은 뭐 하이익스가 설비티도 내년에 10조가량 편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갈까요? HBM 증선에 나설 거거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AI 시대의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HBM 설비 증선에 투자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대장이사 수밖에 없고 이 설비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HBM들의 어떤 테스트, 패키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HBM도 수요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과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HBM의 후공정 물량 그래서 후공정 기업들이 주가 강한 게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의 후공정 물량을 누가 가져오느냐 당연히 하나 마이크론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통해서 매출 수적 계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바로 윤희사님 동목이요. 네, 아픈 전목 덕산 네오륵스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OLED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OLED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바다권에서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 오늘은 약간의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좀 견고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OLED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심에 아무래도 애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OLED 관련돼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사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사용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다시 한 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폼팩터를 내놓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OLED가 좀 따로 그러니까 딸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패드까지도 제가 볼 때 폼팩터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 OLED가 들어가는 숫자도 많아지고 또 이제 사양도 고사양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OLED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쉬었죠. 하지만 이제 애플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기반 삼아서 본격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터닝아운드 같은 경우는 아반기부터 제가 볼 때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또 정태근 이사님 아홉 번째입니다. 네. 아홉 번째 종목은 이제 LG 노텍입니다. LG 노텍. 네. 그 LG 노텍은 배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단기로 볼 건데 한 27만 원 정도까지 좀 볼 거거든요. 볼 건데 일단은 아쉽겠지만 최근 이제 아이폰 15 소식을 해가지고 LG 노텍이 지난주에 좀 부각이 됐었죠. 연내 생산량이 이제 9,15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작인 8,500만 대에 비해서 이제 생산량이 상이할까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LG 노텍 그리고 엘X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 너무 좀 치중이 매출 치중이 됐다는 게 LG 노텍의 최대 단점이나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일단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아이폰 11을 쓰신 분들이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체 수요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고차화라고 애국소비운동이 화장품만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대한 사랑이 중국에서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4분기 영업이 5,300억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보통 LG 노텍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색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항상 조금 전에 3분기 말씀드렸듯이 단발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일시형 효과로 노려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5월달 같은 경우도 아이폰 출시 기대감을 위해서 32만 원까지 반영이 나왔었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단기적으로 27만 원까지 보시면 LG 노텍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노텍도 단기적으로 후반전에는 장기적인 종목 설명해 주신다더니 LG 노텍을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하셨어요. 이번에는 윤현희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은 원익 QNC. 원익 QNC.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 소부장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3분기까지 실적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업황에 대한 반등을 보면서 확실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3분기부터 감산에 대한 효과,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 효과는 이미 D램과 랜드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D램과 랜드의 어떤 가격 자체가 지금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4분기부터는 좀 가격에 대한 반등,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어떤 특히 이제 메모리 쪽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유의미하게 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을 좀 저점을 해서 어느 정도 저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내년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좀 중요한 것 중에 바로 이제 커치 수요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 메모리 쪽 매출 같은 경우도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커치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떼어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그래도 한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QNC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또 종목이죠. 정태근 이사님의 열 번째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뭐 전력 배답기를 포함한 이제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올해 뭐 실적 히어로라고 좀 봐야 되겠죠. 실적 좋게 나온 섹터의 어떤 중심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3분기 때 이제 아 죄송합니다.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난 이후에 좀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변압기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족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시장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의 공장 증설 그리고 신설 이런 것들이 680조 정도 예정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게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10분의 1도 그런가요? 한 20%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수가 많이 되는 갈색이 높고 지금 이제 현재 3분기 정도로 수주 상고 한 3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4분기 때 연말에 가게 되면 또 연말도 수주가 더 폭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 이 수주 상고는 또 추가적으로 눈알가세상도 높고 2분기, 3분기 중공포무에서 5천억 정도 수주 상고가 늘어났는데 아마 4분기에는 한 8천억 넘는 수주 상고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미국 쪽에서 발생될 만한 물량도 예측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 쪽 호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미국 법인 쪽이 이번에 3분기 흑자 전환됐고 그럼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터라운드가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좀 힘을 좀 보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3분기에도 예상실 상의한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4분기는 한 천억이 넘는 또 영업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 이게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제 이렇게 두 분이 10개, 10개 총 모든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을 진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탑픽 종목은 1EQNC 말씀드려보도록 할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만 3천 원 타이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요? 네, 저는 아진엑스텍을 이제 아진엑스텍? 네, 탑픽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요 단계를 볼 거기 때문에 목표가 한 1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1만 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EQNC와 아진엑스텍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네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